안녕하세요 최경원입니다 이거는 제 가방이에요 가방이 무거워요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볼까요?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우선 지갑 지갑 이 지갑이 제 가방에서 제일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책 책 저 책 읽는 여자예요 지하철에서 맨날 책을 읽어요 공책 공책 선물받은 공책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책 필통 필통 필통에 많은 펜들이 있어요 이 필통에 있는 펜으로 공책에 글자를 써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짜잔 이거는 화장품 케이스예요 안에 화장품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저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카메라 이제 하나 남았어요 교통카드 맨날 들고 다니면서 교통카드로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있어요 이제 가방이 비었어요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